음... 너도 먹고 싶냐? 엄마가 거지랑 놀지 말랬어요! 왜! 뭐야? 그지야? 너 숙소 갖고 다니는 거 너무 최신기 중인데 아이, 이것도 훔친 거 아니에요? 아침부터 시비를 걸잖아요! 이런 영덕의 개가 된 자식이 이 돈의 탓은 장난 아니야! 그 얘기 들었어? 길 건너 복용 아파트에서 석 달 전에 실종 사건이 있었다던데 석 달 전이면 저 인간이 여기 나타난 시점 아니야? 넌 내가 안 무섭니? 사람은 보이는 것만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! 깜짝이야! 싸움 좀 해주세요 아저씨! 사는 거 참 별거 없어요 그저 내 맘 편한 게 최고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도대체 전체가 뭐예요? 어? 유사촌 저 좀 100개는 해야지 100개가 무슨 옆집의 이름도 아니고 29 100 아이, 개운해 이름도 한글자막 by 한효정